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숙제 참석을 좀 할 건데요. 에이바 학생의 숙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와 있는 게 12월 3일자로 현재 결과값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추가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죠. 12월 3일자를 좀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를 좀 볼 건데 보면은 일단 통계를 보면 지금 79개의 카드가 남아있어요.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적어도 한 번씩은 봤다는 거고 어린 카드라고 돼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중이네요. 알겠습니다. 평이하게 나오고 있고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추가해야 될 부분들을 좀 더 볼 건데 이게 지금 안 채워진 부분에 대해서 채워서 보낸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이거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이거 뚫어서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뚫어서 문제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할 건데 여기다가 해줘야 되나 여기다가 합시다. 27일자가 아마 내가 알기로 전체 정보가 다 나와있는 게 27일자가 아니구나 23일자 정도? 여기구나.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로 추가를 해주면 돼요. 아마 전의 카드랑 겹칠 텐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의 카드랑 겹치지 않게 전의 카드 이제 잘못된 카드가 나오면은 그냥 쉬운 버튼 누르고 지나치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딱히 잘못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 이거를 이거를 보고 영작을 해낼 수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이거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이거 누가 물었다 이런 거 따로 뺄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전부 다 잡을게요. 왜냐하면은 너무 단순한 부분이라서 안 빼도 돼. 이거 전부 다 잡아도 됩니다. 이거는 따로 빼줘야지. 이거는 따로 빼줘야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if 절 전체 다 빼주고 전체 다 잡을게요. 왜냐하면 뒤에 부분이 되게 단순해. 이것도 다 잡아야 되고 이것도 다 잡아야 되는데 좀 길다 근데 근데 나도 일본어 초심자로서 공부를 하는데 이 정도 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 이미 영어에 대한 감이 있기 때문에 요정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대로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하나고 그 다음 여기가 다음 이거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하나. 그래서 하나 가리고 하나 답하는 형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카피해서 넣어줄 건데 여기까지가 하나고 여기가 그 다음이 돼야 되고 이만큼 짧으니까 그냥 하나로 편성 여기까지가 한 문장 이만큼 이만큼이 하나 이만큼이 하나 이만큼이 하나 이만큼 됐죠. 이만큼인데 좀 고쳐야겠다. 그 다음 여기만큼 여기만큼 여기도 그리고 이만큼 그리고 이만큼 이만큼 교과서를 외우면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서 준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가리고 보고 답하는 쪽으로 편성을 했고 그리고 지금 어디 갔지? 아 기말이라고 쳐야 되나? 여기 있는데 이거 전체에서 지금 얼마나 진행됐는지 열어서 보도록 하죠. 저번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빠졌었는데 이 부분 지금 채워서 보낸 거고 이게 나올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들고 이거는 나올 수도 있을까? 다음으로 일단 넘어갑니다. 저번에 어디까지 했지? 나도 기억이 안 나네. 이쪽인데 이게 마지막에 했던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요쯤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거 해서 세 카드 개수 거기까지 해줬네. 그러면 여기 밑에 새로 단어 나오는 게 있는데 어디 갔지? 여기 한 거잖아요. 프라이드랑 이거 다 넣어줬고 여기서부터 그런데 봅시다. 뭐가 필요할지 이거 그대로 가려주면 돼요. 이거 나올 수 있어. 그대로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쓰고 우리말의 의미 하나씩 가리면 되고 이거 일단 해줄게요. 필요한 것들 먼저 해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걸 많이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당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되게 좀 사기적인 스킬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볼 땐 좋은 게 아니죠. 실력 향상 없이 시험을 위해서 이런 대비만 된다면 그거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지. 다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근데 에이바 같은 경우에는 저랑 수업하면서 실력을 계속 잡아가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 이 정도 대비를 해도 그게 진짜 실력으로 이어질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긴 해요. 근데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사실상 독이긴 해요. 이런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도 잡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갈 것들 지금 다 가리도록 할게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문제 자체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다 가려야 되잖아. 이게 뭔지를 그죠? 이것만 보고 나서 한국어와 영어를 싹 다 알아챌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가려야겠다. 이거 이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숙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했고 이것도 이미 써버렸으니까 이것도 다 해줄게요. 됐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 가려야지 볼 게 되게 많아요. 제가 볼 때 30으로 안 되고 더 늘려야 돼. 지금 왜냐하면 이런 뭐라고 해야 돼? 굵직굵직하지 않고 좀 잔잔바리들 있죠? 이런 것들 정말 작은 조각들 이런 게 많아서 별로 어렵지가 않아. 많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지금 교과서로 외우자라는 그런 얘기인데 봅시다. 이거 듣기야? 듣기 같은데? 듣기잖아. 그럼 듣고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빼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듣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근데 여기에 있는 해석 부분이나 이런 걸로 해석으로 가능하네. 그럼 이건 만들어줄게요. 해석으로 충분히 판단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들어줄게요. 아 근데 이거 나올까? 이게 과연 나올까? 일단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갑니다. 간접 의문 이것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만한 지식이 조금 이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뚫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볼게요. 맥락이 있어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네 가지 구분할 수 있으면 괜찮겠죠? 이 부분을 가려야지 직접 의문부터 이걸 가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문제네 여기가 이렇게 같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럼 얘도 지울게요. 나머지는 없어. 딱히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것도 하나만 가리고 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중요할 수 있는데 이 문장 자체가 아마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라면 여기에 설명한 문장을 써서 아마 프린트물에 또 한 번 담았을 거야. 이따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의문사 주어 동사 의 어순이 된다. 이거 외우세요. 의지 동의입니다. 이건데 이게 답이잖아. 저걸 보고 이걸 유추하라고. 이게 아마 나중에 나올 거예요. He asked when the next bus came 이거 근데 왜 came이야 come이 아니라 아 맞네 과거네 근데 이건 우드가 들어가야지 he asked when the next bus would come 이렇게 하는 게 맞지 came은 뭔가 말이 이상하잖아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가릴 건데 하나씩 가린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는데 여기서 없는 의문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핵심은 이건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문장들이 제일 중요해. 지금 현재 주어 동사 어순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능력이 중요한 거니까 이거 싹 다 가리고 한 개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건 아직 안 들어가 있잖아 내용이 뭐야 얘는 왜 또 없어 이거를 중요시 해야 되나 딱히 글쎄 모르겠다 이거는 안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because of랑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싹 다 가르치긴 했는데 오늘 수업에서 뭐 아니 오늘이 아니구나 내일 수업에서 이제 그냥 이런 부분 할 필요 없이 내일 수업부터는 제대로 정상화시켜서 수업하면 됩니다. I was late because of the traffic We ran away because we 이거 중요하죠. 음 이거 중요해. 이거는 있어야 돼요 학생한테 확실히 피커스는 접속사이고 피커스 오브는 전치사 이기 때문에 피커스 다음에는 주어 동사를 같은 절이 오고 그 다음에 피커스 오브 다음에는 명사 구가 온다. 이거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 지금 그러면은 하나씩 가리는 걸로 할게요. 근데 이거 너무 눈에 띈다.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잖아.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죠. 하나씩만 가리면 안 되겠지. 다 가려야겠지. 접속사이고 전치사이고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 해야 되지? 절이 와야지. 주어 동사를 포함한 절이 올 것이고 피커스 오브 다음에는 구가 와야지. 내지는 그냥 명사 하나 오던가 이거는 피커스고 왜냐면 여기에 동사가 있잖아. 워스라는 그리고 이거는 피커스 오브지 왜냐면 여기에는 동사가 없잖아. 그럼 다 가려도 돼요. 그 다음 이것도 중요하죠.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시험 잘 보고 싶으면 이게 맞아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다 가리자. 그 다음에 얘도 있죠. 다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익숙해지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이런 질문들 나와도 막 다 쓸 줄 알아야 돼. 당연해져야 돼. 이게 그냥 시험이란 게 딱히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 그냥 선생님이 던져준 거 잘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는 중학교는 그래요. 고등학교 가면 완전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래서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중학교 때 이런 것도 해줘야 되고 고등학교 때 가서 당황하지 않도록 모의고서도 계속 풀어봐야 되고 이것도 요만큼 잘라서 문제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가리고 그 다음 얜 뭐야 이거 아직 안 한 건데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할 건 다 마쳤어요. 사실 중간에 할까 말까 망설였던 부분들 남아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추가해놨으니까 이것만 파일만 아이한테 보내도록 하고 추출만 미리 해놓자 전체를 다 추출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제를 조금만 봐줄 건데 볼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여기에 있는 거 보내주면 되는데 지금 보내놓자 있기 전에 여기다 보내놓겠습니다. 4일자로 보내놨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왔던 숙제들을 좀 볼 건데 이거죠. 12분짜리가 있는데 30개 하는데 12분밖에 안 걸렸잖아. 그럼 더 해야지. 이거 뭐야? Let's have lunch first and then see the movie. 이거잖아요. 이건데 런치란 말이에요. 답이 오케이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 전체를 다 빈칸을 뚫어놔도 알아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시험 볼 때 가장 낫죠. 자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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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얘는 뭐야? 이거 뜻 보고 맞출 수 있어야 돼. to move by turning over and over 글쎄 뭘 것 같아? 여기에 있는 것 중에 고르는 거니까 글쎄 roll down인가? roll down 뜻 좀 이상하다. 뜻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크림 크림 이렇게 해서 다 알아야 돼요. 그냥 저기 뭐가 있는지 땡스 투 무엇 덕분에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 시험 때까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진짜 실력 올리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잘하고 있네.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건데. 잘하네. 쇼킷이 빨아먹었다고 아닌데 흔들었다 잖아 이거 흔들었다 야 슈크는 흔들었단데 근데 슈크 1이면 이것을 흔들었단데 말이죠 해석 잘못된 듯 이거 해석 누가 해준 거야? 본인이 한 건가? 이거 물어봐야겠다 해석 선생님이 직접 해준 게 아니라 본인이 한 거였나요? 그러면 내가 이걸 아이한테 직접 사진 다시 찍어서 해가지고 보내라고 했던 이유가 없는 건데 이거 부모님한테 좀 학생이랑 부모님이 있는 채팅방에 같이 좀 넣어놓고 좀 물어봐야겠네요 만약 그렇다면 내가 다 봐줘야 된다는 소리인데 해석까지 난 당연히 선생님이 저렇게 했겠지 해서 놨던데 지금 보니까 말이 안 되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잠깐만 aí 한 편 jieli rain television morte